촉감 게임은 촉감 게임입니다. What is 촉감 게임? 난 맞을세. 촉감을 싫어할세. 그림 그리는 거구나. 넷이서 일자로 서있는데 등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 사람이 느낌을 보고 그리는 거야, 똑같이. 그다음에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걸 앞에 사람이 그리면 등이 엄청 예민해야겠네. 나 등 좀 예민해. 그럼 네가 첫 번째로 해서 제대로 받아야겠다. 아자 아자 젤리야! 시작! 아자 아자 젤리야! 좋다. I'm ready. 안 느껴져. 아직 아직. What? 야! 스텝 바이 스텝이라니까? 야! 형아 스텝 바이 스텝이야. 형아 스텝 바이 스텝이야. 아 미안해.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 뭐? 제가 한번 하고 싶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 곽아. 첫 번째. 2주. 2주. 연고. 3주. 1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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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4주. 5주. 3주. 뭔가 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건 물이고, 여기는 풀이 있고, 백두산. 뭐야, 똑같이 그렸어! 이거 봐봐, 똑같아! 대단하십니다, 부장님! 대단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저는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는 느낌을 제가 그리면 부장님께서는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부장님께서 알아차리시지 않을까? 근데 100% 저랑 똑같은 그림일까요? 해봐. 그럼 언니가 이걸 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봐봐, 잘 그렸네! 봐봐, 잘 그렸네! 잘 그렸네, 여기서. 자리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둘이 바꿀게요. 의사가 촉감이 좋아. 이 친구가 문제네. 이게 뭐야, 감자야 뭐야. 감사! 감사! 첫 번째는 실패하셨고요. 네. 다음 번째 가겠습니다. 이 정도 느껴요? 어, 느껴요. 들어가 갈게요, 언니. 1? 1? 잠깐만, 1이라고? 어. 추석은 등이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3개, 3개. 다시 처음부터 시작. 됐어? 어. 2? 30초 남았습니다. 응. 오,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됐을 리 없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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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알았대. 정답은 나무. 정답은 나무. 나무. 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게 뭐야. 언니 어떻게 알았어? 언니. 근데 이거. 솔직하게. 어떻게 알았어? 제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맞아. 리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어. 난 솔직히 알았다고 했을 때 조금 놀라. 알았다고? 난 뱉퍼 고양이라고 생각했어. 고양이구나. 고양이 발? 역시 젤리 회사 달라. 리사에게 잘했어. 언니를 처음으로 보내야겠다.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번 게임. 네. 진짜 어렵네. 근데 저 언니 그림이 이상하게 그리잖아. 천천히. 천천히. 왜? 다시 다시. 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너무 빨리 그렸어. 다시 다시. 여러분 다시. 시작. 잠깐만. 이거 너무 있어. 다시 다시. 다시 방금 보고 다시.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게 뭐야 다시 어디야 그게. 이거 있어. 이게 뭐야 다시 어디야 그게. 이거 있어. 이게 뭐야 다시 어디야 그게. 언니 너무 빨리 그려. 아 몰라. 힌트만 알려줘. 힌트 알려줘. 그게 뭐야. 똑같이 그려 똑같이 그려. 이게 힌트야. 아 진짜 뭐야. 언니 너무 복잡하게 그려. 솔직히 이거 보면 근데 다 인정할 때 해. 이거 뭐지. 일단 언니보다 공개합시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지수 언니의 그림으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좀 꺼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상어가 아닐까. 상어가 아닐까. 상어가 아닐까. 리사 뭐 했어? 이게 뭐야. 계속 내가 등에 어쩐지. 계속 이렇게 그리더라고. 세영이가 계속 내 점에서. 혹시 뭔지야? 아니야 봐봐. 아니 시작. 뭐가 뭔지 모르겠어. 봐봐. 약간 약간 고수. 아니야 봐봐. 아니야 봐봐. 더 있지 끝이 큰 힘 안아. 정답은 기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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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린 기억 안 나? 우리의 추억 기억 안 나? 제가 연습생 때 그리던 기린이란 말이에요. 와 진짜 주사원은. 약간 퇴사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게임은 저희 초콜릿 주식회사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거 어때요? 여기 지금 복병이 있으니까 이분이 만약에 답을 맞추면 한우 주세요. 한우라도 고기라도. 고기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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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가 걸려있습니다. 한우 가자. 잘 pensa. 해줘. 오케이. 언니. 나는 알겠어 4 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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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 언니 언니 진짜 이거 맞추자 진짜 제발 나 알 것 같은데 그림과 상관없이 제가 말할 때 맞으면 괜찮은 거죠? 응 만두 만두 이게 뭐야 언니 이게 뭐야 다시 봐봐 빨리 잘 봐봐 아니 다시 잘 봐봐 이게 뭐야 언니 이거 뭐 같아? 뭐 같아? 아니 뭐 같아 나를 생각하라고 언니가 좋아하는 거 곰 근데 이거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곰 아니요 곰이야 정답이 괜찮아 정답이 괜찮아 정답이 괜찮아 아 뭐 사원으로서는 최고인데 약간 모자란게 좀 있어요 촉감이 없다던지 통증을 못 느낀다던지 뭐 뭐